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올 상반기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6%나 줄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하지 못한 대외 변수 탓에 북방 항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일만항이 중고 자동차 수출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일만항은 일본 마치다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중간기지 역할을 하며 재미를 봤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들여와 포항에서 분해한 뒤 다시 컨테이너에 싣고 반제품 형태로 러시아에 수출해 관세를 절약하는 방식인데 이 물량이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일본이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을 중단시키며 비상이 걸렸는데 이 빈자리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영일만항을 통해 수출 예정인 중고 자동차는 연간 2만 대 정도, 컨테이너 만여 대 분량으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배후 산단에 풍부한 입지적인 조건과 터미널 항만에 풍부한 선석이 저희들의 전략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동량 증가 외에 다른 소득도 있습니다. 포항이 중고차 수출 거점이 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늘고, 지역의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산업도 사업 영역 확장이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차 업체들도 수출의 길이 열리고, 또 전국 중고차 물동량이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고차 해외 수출 물량은 47만 대. 경북도와 포항시는 충분히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차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8일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유권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지난 9월 자진 사임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도를 넘은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19개 협력사 임원의 임기와 연봉에 일일이 개입하고,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경영을 마음대로 주무른 포스코케미칼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지난 2019년 하청업체인 세강산업에 보낸 계약 종료 통보서입니다. 원하청 관계로 24년이나 함께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겁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 고위직 3명이 인사 청탁을 거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 계약 종료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인사에 개입하는 포스코케미칼 고위 관계자의 협박성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세강산업을 포함해 19개 협력사에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자사 직원을 하청업체 임원으로 부임하도록 하고, 하청업체 임원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으로 인사와 자본, 지분에도 간섭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하청업체 임직원의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 연봉도 사장 1억 9천만 원, 전무 1억 4천 7백만 원 등으로 명시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거래위 처분 내용에 대해 개선 및 대응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경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여파로 포항역과 동대구역에서도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2분, 서울행 KTX 첫 차는 출발력 부선부터 운행이 중지되면서 포항역도 KTX와 무궁화호 등 상-하행선이 지연되는 등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 대구·경북 본부 측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행 중지와 지연 출발 등 상황을 알리고 있다며 열차 이용 시 미리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오늘 경찰과 산자부의 합동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던 갱도를 덮친 토사가 업체 측의 폐기물 관리 부실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냈는데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부로 광산벽을 긁어냅니다. 떨어져 나온 토사는 실효 채취함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업체가 광산 폐기물을 따로 보관했다는 집적장과 작업자들이 매몰된 지점의 토사의 성분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적장에 있던 폐기물이 아연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폐기물들인데 그 폐기물하고 갱도내에 흘러내린 폐기물 성분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두 곳의 성분이 같다면 업체가 집적장의 폐기물을 폐갱도에 무단으로 버렸고 이 폐기물이 폐갱도 밖으로 터져나와 작업자들을 덮쳤다는 그간 의혹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경찰이 업체가 광물 찌꺼기를 불법으로 버렸을 거로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갱도의 입구 근처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사고 신고가 14시간이 지체되면서 광산안전법 또는 구조구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건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두 달 사이 같은 사고가 반복된 만큼 광산안전관리의 허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광산 운영과 관련한 서류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연이어 같은 경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에서는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사안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업체가 운영하는 모든 광산은 산업통상자원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리치료를 호소했던 작업자들은 오늘부터 상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뇌과 전문의였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안과랑 신경정신과 그쪽이랑 협진을 해주시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까 계속 상담하면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측은 사고 트라우마 등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안에 퇴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북도의회 손익원 의원은 오늘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포항 연구중심형 의대 설립과 영일만대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포항 연구중심형 의대 설립과 영일만대교 대책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응급의료시설 접근 거리가 서울보다 7배나 더 먼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경북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디자인으로 도시를 바꾼다를 주제로 옥외 광고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구 한동대 교수는 국내외 조형물과 도시 간판 개선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경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옥외 광고 특화 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판 개선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불법 광고물 근절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물 대토론회